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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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들어오죠 요즘 조금 뜸했습니다 에쿠스도 그렇고 제네시스도 그렇고 자 그 와중에 제네시스 BH 라는 재료가 입구가 되어서 요리를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2011년 최초등록 입니다 자 2012년형 당연히 12년형 모델이기 때문에 직분사 엔진과 8단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모델이죠 BH330 그랜드 프라임팩 주행거리 16만키로 딱 16만키로 입니다 자 현재는 크루즈 컨트롤 오토라이트 한번 켜볼게요 조명을 한번 올려볼까요 밝기가 좀 낮게 되어있어서 자 이 차량 역시도 울산 사시는 우리 구독자님 중 한분께서 소유를 하신 차량입니다 그랜저도 한대 또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차는 현재 타고 계시고 차가 두대이기 때문에 제네시스를 판매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주행거리 연식 대비 뭐 이제 이 차가 10년 11년 정도가 됐죠 연식 대비로는 대충 계산 했을 때 조금은 짧은 편에 속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16만키로 라는 주행거리만 보실 게 아니라 이 차의 연식을 따진다라면 자 1년에 통상 저희가 1년에 2만키로를 기준으로 두죠 2만키로 채 못하시는 분도 있고 또 혹은 반대로 1년에 3만키로 4만키로 이상 타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런 분들은 이제 장거리를 운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다수고 보통은 1년에 한 15,000키로에서 왔다갔다 평균 2만키로 안쪽으로 이렇게 주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15,000키로 정도 평균 14,000키로 정도 탔다라고 보여집니다 딱 11년 된 차거든요 자 어쨌든 하체가 텐션이 아주 좋습니다 자 중고차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늘 말씀드리지만 엔진 미션 하체 이 세가지가 가장 이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파체죠 이 세가지만 좋다라면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만들어 가면서 충분히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체는 일단 여기까지 타고 오는 동안 검증이 되었고 엔진과 변속기도 천달 제가 입구가 되었을 때 그 다다음달인가 잠깐 한번 타봤습니다 어쨌든 상태를 한번쯤은 먼저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 뒤에 상품화를 거쳐서 상품화가 나오고 난 다음에 현재처럼 제대로 된 이런 시승코스에서 타보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자 엔진 미션도 나무랄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자 사고유무 이 차는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보험 이력을 살펴보니까 자 보충영상 약 40만원대 보험 처리한 이력이 있고요 제네시스의 40만원대라면 아주 격리한 그런 보험 이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 크게 이렇게 의미를 두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성능 점검 상에서도 완벽한 이런 상태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자 뒤에 이제 하부 점검 영상이 이어집니다 자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보수 도장 완료됐고요 내외관 뭐 클리닉을 비롯해서 마무리 세척까지 모두 완료가 된 차량입니다 자 나이트가 이제 세월의 흔적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흔들리네요 고정을 시켜놓고 잡소리는 아닙니다 이게 카메라 장비가 조금 흔들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세월의 흔적 나이트가 조금 조금 바랜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주분께 말씀을 드려서 자 이 차는 위탁 차량입니다 제가 임의대로 이렇게 상품화를 이것저것 추가하고 할 수는 없고 차주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보수 도장도 차주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나이트 복원도 조금만 이렇게 신경 쓰면 상품 퀄리티가 좋아지기 때문에 나이트 복원을 해놓는다라면 보다 더 이 세월의 흔적이 조금은 낮아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 나이트 복원은 제가 책임지고 해두도록 하고요 이제 하부점검에서 각기 소모품 상태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교환할 것들은 교환까지 할 예정입니다 자 300마력이죠 이 차가 V6 3.3 람다 엔진 자 현재 600만원대의 가격으로 이런 고급 세단을 그것도 300마력대 차량을 탈 수 있는 이 600만원대 차는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고요 자 이 600만원대의 가격에서 이 아반떼라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2011년식 기준 자 주행거리가 조금 탄 차량은 물론 500만원대 차량도 있고 400만원대 차량도 있겠지만 자 정상적인 주행거래라면 아반떼 역시도 이와 같은 연식으로 따졌을 때 분명 600만원대 차량들이 많이 이렇게 포진이 돼 있습니다 자 아반떼 가격으로 제네시스를 탄다? 나쁘지 않죠 단 아반떼와 비교했을 때 어떤 뭐 세금 부분이나 세금도 이 차가 연식이 있기 때문에 1년에 약 50% 정도 세금 절감 효과는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50% 할인 혜택이 있어요 그리고 연비 연비도 아반떼와 비교했을 때 다소 더 이런 들어가는 그런 차량입니다 왜냐? 배기량 크고 차량 크고 무겁고 어쩔 수 없는 좋은 연비를 이제 갖추기는 힘든 그런 차종이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께서 조금 수긍하신다라면 나는 차를 많이 안 타기 때문에 기름값은 크게 상관없어 라고 하시는 분 혹은 이제 뭐 주말에만 한 번씩 출퇴근 차는 따로 있으시고 주말에 이제 가족 나들이용으로 타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여유가 조금 되시는 분들은 출퇴근까지 같이 겸하셔도 되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가성비 좋습니다 가성비 좋고 자 옵션도 스마트키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아이나비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썬루프 들어가 있고 시트 열선 각각 마련이 돼 있습니다 핸들 열선도 이곳에 버튼이 위치해 있죠 자 이 제네시스 역시도 어떤 스위치가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그런 구조라기보다 음 큼지막하게 이렇게 어제 이제 체허맨 H1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차는 정말 간결하면서 스위치가 큼직큼직했죠 이 차도 그와 유사한 그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비상등 스위치도 가장 크게 이렇게 만들어 두었고 공주장치 부분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큼지막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조금 있으신 우리 형님들께서 쓰시기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이패스 그리고 블랙박스도 들어가 있죠 자 주행 테스트는 어 뭐 어떤 잡소리 일절 없고 엔진 미션 부드럽고 300마리 극대 엔진이기 때문에 힘 부족 전혀 느낄 수 없고요 넉넉한 공간에 옵션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차량 상태가 상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일단 하부 점검에서도 어떤 좋은 성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이 길로 하부 점검에 가서 자 나이트 복원 등을 일단 진행을 할 거고요 하체 한번 살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부 점검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매일 6시에서 7시 사이에 검증된 중고차 상품을 보다 빨리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점검 시작했습니다 7011 제네시스 BH330입니다 본네트 쇼버 나갔습니다 라이트 두 개 복원해야 되고요 오일 누유나 냉각수 무순는 안 보입니다 쇼바도 깔끔해 보이고요 사이드도 딱히 데미지 입은 데는 없어 보입니다 부식도 크게 없습니다 핸드머플러도 좌우 다 깔끔합니다 즐거워 계속 infect ele 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